우리의 어제 또는 내일이 없다는 건 아프긴 해도 또 그렇음 상처가 더 나니까 널 사랑했고 사랑받았으니 난 이걸로 됐어 널 살아가면서 견딜씩 떠올린 기억 그 안에 네가 있다면 그녀면 충분해 사랑을 한번 우리가 만나 신유지莫 찬스와 내 대답 고맙아 변호사와 텐션이 변화 그 다음에 대답 여쭤라 뱃어 I'm a love of love in the real 우리 진정 변화 너의 기구 너의 기능을 퇴치 너의 기능을 퇴치 안녕 이 경험은 어떤 일을 할인하고 싶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. 저는 이 경험이 가장 즐거운이기 때문에 지금 이 경험이 굉장히 힘들었을 때 많은 경험이 두려움을 받았을 때 이 경험이 가장 큰 일을 받았을 때 이것이 더욱 큰 힘을 많이 받았을 때 감사합니다. 이 회사는 우리에게는 인식을 받았다. 이 회사는 일에 있는 어려운 시간을 견뎌고 있습니다. 많은 팀이 있었다. 이 회사는 이 회사에서 인식을 이끌고 있습니다. OK, 감사합니다.